강원랜드가 자체 제작한 슬롯머신이 필리핀에 정식 수출됩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강원랜드는 필리핀 소재의 한 카지노에 슬롯머신 총 30대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 소재 쉐라톤 마닐라 베이 호텔에서 동남아시아 최대 슬롯머신 유통사 RGB와 슬롯머신 판매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계약된 슬롯머신은 오는 2월까지 태백 현장에서 제작해 4월까지 필리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매는 강원랜드가 지난 2017년 2월 슬롯머신 제조사업에 뛰어든 이후 첫 해외 판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